안녕하십니까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 센터 황청풍입니다 수면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골이 또 이갈이 이갈이를 왜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갈이는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 분노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 이를 갈아서 그거를 없애는 과정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꼭꼭 쌓아놓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겠죠 근데 이를 갈므로써 그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합 이빨이 잘 맞지 않으면 그거를 맞추려고 스스로 갈아서 맞추려고 하는 몸 스스로의 반응이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수면 무후 숨이 훅 했다가 각성을 해요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숨이 막히면 뇌는 깨기 마련이거든요 깨고 나면 깨고 나서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툭툭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뽀득뽀득 이를 갑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숨이 멎고 나서 뒤에 이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방지하는 목적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호흡 관리, 교합 관리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또한 소리를 녹음해 보고 그 상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코고리 때문에 이런 바이오가드나 매너가드를 했는데 이갈이도 같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갈이를 방지하는 이런 스프린트 또는 마우스피스를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 텐데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자가 맞춤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게 소프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꽉 물리게 하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턱관절 또는 턱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갈이에 관련된 제품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광고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또 하나 위에다 할 것이냐 아래에다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위에다 할 때와 아래에다 할 때의 차이 위에다 만들 것이냐 아래에다 만들 것이냐 사실 만들기는 위에다 이렇게 턱 만드는 게 편합니다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아래 턱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데 위 턱은 좌우로 이게 이렇게 슈처라고 하는 이 뼈가 결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어금니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또 하나의 뼈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 턱은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각이 그냥 조각이 아니고 이게 숨을 쉴 때 또는 뇌 호흡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이거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운동을 제한하니까 그래서 아래에다가 딱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를 갈아도 치약길이 닿지 않게 해서 이갈이 소리도 방지할 뿐더러 턱관절의 근육, 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 우리가 매너 가도록 하잖아요 자 이거는 재밌게도 이렇게 아래, 따로, 위에, 또 따로 위에 장치와 아래 장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 견인 와이어로 URL을 연결을 해버리면 아래 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코고리와 이갈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우스피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본인의 문제를 맡기는 게 좋다는 거죠 이상 소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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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